여러분, 오늘은 중국 설날 특별한 시장 한번 가볼게요. 간지 간지는 맨 처음에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농사하는 수확물 가지고 같이 여기 장소 모여서 파는 거예요. 간지 문화가 엄청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요새 뭐 북경, 상해 이렇게 큰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시장은 평일에도 조금 있지만 완전 큰 거, 큰 크게 행사하는 거 딱 설날 전에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거기 갔다 올게요. 렛츠고! 어디서 half full mile 요새 오징어 게임 갑자기 그 중국에서 떠가지고 бл fuck 이런 사탕은요 이것은 제 몸의 장인의 장르 그리고 이런 장르의 장인 그는 장인의 장인의 장인 여긴 차기가 많던가 52도, 화雕, 다 미酒, 高량酒, 랭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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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키워서 파는 거다 마라야 여기서 자기 만드는 툽툴 툽툴이도 못먹어 툽툴이도 못먹어 여우 뭐 툽툴이도 못먹어 툽툴이도 못먹어 뭐지, 툽툴이도 못먹어 몇千의 툽툴이도 못먹어 3권 3권 맛있게 먹어서 먹습니다 바람쥬, 다 뼈, 마쥬 매좌 이게 마요? 그래서 마쥬 마쥬, 마쥬 마쥬 하는거 마쥬 안 마쥬 이거 한 장소 돈베벨 저처럼 이게 무슨 소리가? 젠을 다 랩도 고춧가루 치틀 캬치 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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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카치이 있으면 그린데 거북다 수고기도 1개 3.5원 이게 뭐예요? 대화채 10원 3개 10원 3개 10원 3개 10원 3개 1개 3개 1개 3개 1개 1개 2개 10.000원 다른 것만? 다른 것만? 이는 더 좀? 이는 2.000원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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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000원 5.000원을 한 걸까요? 이게 다가? 아, 너는 이거? 나는 못 먹으려고요 안 먹으려고요 춤추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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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때 제사할 때 제사할 때 그거 태우는 향토 우와 쟤 이거 넌치야?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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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